확실히 그리스 정교라는 거를 알려줬어요 누나가 고기 썰어주니까 행복해? 멋집니다 카지노에서 조금 놀다가 자, 사제를 하러 왔습니다 가르나 성묘 영면대 성당이래요 안간한 마음이 있네요 진짜 멋있다 이게 입구가 닫았나? 금방 닫았나? 여기가 불가리아 정교회 성당이래요 회개합시다 그동안 동반이 찌들어났네 우리 성민이 아 미쳤다 제 창문이 1860년대에 만들어진 거래요 그리고 밖에 생긴 건 모르겠을 것 같은데 이런 안의 구정물들이 확실히 그리스 정교라는 걸 알려줍니다 정교성이다 왜 잘못했죠? 오늘 전 욕심을 뱉다가 큰 잘못을 저질로 하고 말할 손실이 있을 때 홍노 영면성당 반대편에 있는 오페라 하울스에 와봤습니다 사람들이 오페라 보려고 엄청 대기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사람 얼굴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 근데 건물에 장식해놓지는 않죠 저쪽에 저쪽에 저기 건물에도 위에 저 사람 있잖아요 살아있고 예 평화롭습니다 평화롭다 비싸네요 비싸네요 바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주주의한다고 들고 갈래? 저는 자석 이거 하나 살까? 옷 하나 사시죠 바르나? 지금은 후드티가 나을 거 아니야? 얘가 나 아 얘가 나?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 얘? 예 직관적이잖아요 오케이 57불이면 아까 돈을 땄어야 했는데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아까 돈 땄어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하다 불가리아 모자 하나 샀습니다 불가리아에 왔거든요 제가 어때요? 유튜버 같아요 아 유튜브 같아? 네 이런 것도 유튜버인데 하나씩 사줘야죠 아니 그럼 야 새꺼야 야 새꺼야 ø徽 하전씨도 이거 한국 모谢谢 이 노래는 모래를 해준다고 해서 이거 한국 노래 맞지? 중국노래 같지 않아요? 중국노래 같은데? 중국노래네요 한국노래 해본다고 해서 하이 돈이 없는 한국인은 따르라고 수고합니다 매기 갈매기 중국을 먹으러 갑니다 아까 왔던 해변 식당 아니 자리가 없네요? 내가 상륙 나와서 걔는 물린 기억이 있어가지고 내가 걔를 좋아하지만은 와이라노 이거 와이라노 와이라노 와이래 네 언니의 완벽한 손길 행복해합니다 행복해? 누나가 고기 썰어주니까 행복해? 네 와 비교해 이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다 먹어야 돼 음 아 부드러운데? 아 진짜요? 응 조금 짭짤한 맛 이것도 먹어봐 아예 던져줘 던져 던져 고시래 이거 안 먹나? 그렇지 먹어야지 여기 더러워지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 핥아 먹을 거예요 오 잘 먹는데요? 그럼 야 너 얼굴 왜그래 다 놀고 방에 들어가기 전에 서브웨이 사갑니다 18개 1개 2개 방에 들어가기 전에 서브웨이 10개 2개 2개 3개